이번 시간에는 레크기어를 그리는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템플릿을 열어 가지고 레크기어의 직경에 관한 치수를 기입을 합니다. 레크기어의 길이가 200이었으니까 돌출 200을 하셔가지고 중간평면으로 레크기어의 재료가 되는 레킹봉을 만든 다음에 자 여기 다시 스케치를 잡으셔가지고 원에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28만큼 위를 깎는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돌출 스케치 편집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실제 작업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에 이걸 진행을 해주세요. 28, 그 다음에 자르기로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스케치 마무리 하시면 이렇게 잘리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기어 이빨을 그릴 차례인데 원점에서 YZ평면에 스케치를 잡고요. 그 다음에 동면에 나와 있는대로 이렇게 기어 이빨 그리시고요. 선으로 끝점과 중간점을 일치시키고 여기를 참조선으로 바꾸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에 이미의 선을 긋고 여기서 참조선으로 바꾸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PCD 간섭성. 3.14 길이를 주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모듈 만큼 2.2.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모드컵하기 2.25 해서 4.5를 기입을 하시고요.